안녕하세요. 저는 개인기피성 아무안 조직이라는 차분으로 그리고 대본 안에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오영내. 저희 할머니 이름인데요.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버스장까지 갈라.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대수다 고마워라. 작품에 들어왔던 매니저가 갖고 왔는데 누나 로퍼 안 하신다 그래서 뭐 이러면서 주셨는데 감독이 이의정 깠어요. 나 이거 할래 이랬어 대본 안으로.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오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걷는 거야 그냥. 대인기피성 완전 이렇게까지 밖으로 끌어내기 쉽지 않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다. 이렇게 저희의 기회가 있는데요. 너무나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건 자기를 너무나 못났다고 생각하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은우와 고이석이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 자기 자신이 주신 건데. 내가 차은우도 데리고 사나 있어도 너한테 못 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고 싶다. 감사합니다.